지금 가장 핫한 스타일을 소개하는 더쇼 인터뷰 러블리 유니 A.O.A 크림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A.O.A 크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명 A.O.A 크림의 뜻이 정말 궁금한데요 네 크림은 달콤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잖아요 저희 A.O.A 크림도 다양한 매력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A.O.A 완전제화는 어떻게 다른 매력을 보여주신 건가요? 네 기존의 A.O.A와 다르게 저희 상큼하고 발랄하고 러블리한 매력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타이틀곡 질투나요 베이비 춤이 또 화제인데요 저희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어 보고 싶어요 네 저희 춤의 테마는 하나 둘 셋 나 화나 춤인데요 여기서 황소춤이 있어요 화난 것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는 춤인데요 하나 둘 셋 넷 질투나요 베이비 우와 정말 질투 좋다 달콤한 베이비 저희 A.O.A 크림을 모두 기대해주시고요 놀지않은 연안한 크로스팅을 먼저 만나볼게요 버스쇼 플레이 스포츠 boo 교리 버스sta уль 거기ste 있지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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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너 이건 좀 눈에 변해버린 것 같아 좀 이상해 우리 안의 온도가 넌 나를 보는데 웃기는 하는데 좀 보지 마 baby baby 다른 여자 파트 눌렀네 Hey 누워서 그러면 넌 좋아 넌 원하는 게 뭐야 살랑살랑 바람이 드나 봐 이제 나 신간도 알 수 있나 봐 이대로 가만 둘 순 없겠지 널 기다려 기다려 boy 넌 나 아닌 맘에 난 모르니 아무도 쳐다볼 수 없게 널 Tonight you baby 난 너야 baby baby Tonight you baby baby 난 너의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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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걸 사실은 내게 부드럽게 날 다시 늦게게 해줄게 I'm gonna let it be my baby baby 어떤 식으로 날 안낼까 all night long Let it lay, let it lay, let it lay I'm gonna let it lay, let it lay, let it lay I'm gonna let it lay, let it lay, let it lay I'm gonna let it lay, let it lay I'm gonna let it lay, let it lay 곁에 넌 잡고 외데 헤어리 잡고 와면 또 다시 널 잡을 텐데 언제까지 내가 널 받아줄 것 같니? 나만큼 너라는 사람도 없어 알지? 그니까 딴생각하지마 하지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따끔하네 맘쿨하게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 깔끔하게 샐랑샐랑꽃바람이 드나봐 몰라도 시간도 안 쓰이나봐 그저 나 신감도 안 쓰이나봐 이대로 가만 둘 순 없겠지 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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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넌 나를 안 해 맘네 난 머리 아무리 쳐다볼 수 없겠네 넌 Tonight, baby 난 너야 baby, baby 전혀 나요 baby baby 난 너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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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내게 뭐 그렇게 날 다시 웃기가 해줄 때 I'm your lady be my baby baby 어떤 식으로 널 눕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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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Till tonight baby 난 너의 baby baby Till tonight baby baby 난 너의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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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trong girl 다시는 내게 더 목표한 목표 다시는 내게 더 너를 다시 웃기게 해 줄게 I'm your lady be my baby baby 어떤 식으로 널 없낼까 all night long I'm your lady may my lady May